응? 한 번 먹었나 여기?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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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껀총이 없네 껀총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쪽 집에 아까 하나 들어가는 봤는데? 어 총소리 응 싸워요 밖에서? 싸운다 어머나 싸운다 나도 태형이 진짜 없어 지금 서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한데요? 괜찮은 거 같은데 왜? 이상하다 이렇게 움직이면 저는 위치로 가있고 있어요 뭔 소리야 아까부터? 찾다가 갈까? 이제 잠깐만요 네 잘못 봤나? 일부 하나 떨어진다 할까? 안 먹었네? 좋아 모르겠어요 분리 받침된다 우리 주변에 아름다워 손 고마워 수상하지만, 안에서 로제 입열된 중 가능해요 어색 조금만 만들어볼게 푸짐하게 해봤어요 딸기름 쿠리 물을 들어 비쌰 두개 편하대 총 누가 총 쓴다 뭐가 편해 뭐가 편해요 아이템 차 하나씩 어 음 아니 편하 불편하지 이게 어떻게 편해 근데 왜 그렇게 먹어 멍청아 이 현실감 있잖아 누가 누가 탭으로 수술 먹으면은 야 그게 뭐야 서바브로 게임이 아니잖아 개똥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뭘 개똥같은 게임 게임에 미학이라는 거 대해서 알아? 미학이고 나발이고 그냥 탭으로 주워 먹어 싫어 먹어라구 싫타구 먹어라구 안 먹으면 대머리 어차피 우리 아빠 대머리야 야 뭐 미안해 나 이거 먹었잖아 나 이거 먹었잖아 뒤에 보는 키 어떻게 보지 이거? 끼면서 뒤에 볼 수 있었는데 원래 어 그 키를 까먹었어 알트? 아 옥테크 땡큐 가자 자 차가 떠났지?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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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있어 기다려 같이 갈게 어디 있는데 뒤에 어떻게 어떻게 해 부셔고 갑시다 자 가자 까먹어 나 아파 알았어 알았어 야 싫어하자 아 엄청 싸대네 야 싫어 야 싫어 저기니까 좋지 자기가 이렇게 놔주냐 응 아파 어 퍼해줄까 아니 됐어 알았어 뭐야 어 어 레콜렛어 아이씨 어 완전 싸우고 이상하다 그랬지 어 앞에 있다 진짜 못했다 진짜 못했다 싸움부터 같았다 싸움부터 진짜 못했지 솔직히 멋지다고 해도 알았어 멋있었어 그치 알아 거기 사람 추구하지마 2층 올라와 올라왔어 올라왔어 시래 진동재 하나 있어? 아 진짜 자자자 여기 드링크 레드불 감사합니다 붕대 있어? 나 나 구급상자 있어 근데 그냥 에너지 드링크 하잖아 아 붕대 붕대 있어 붕대 있어 두개 줄게 아깝잖아 아깝잖아 입히면 붕대 안 써지는데 안 써진다고? 응 바보야? 하얘지잖아 하얘지잖아 드링크 먹었어 드링크 먹었어? 드링크 먹었어? 조여봐 어 해인산매는 100개 감사합니다 잘못 들었나? 아 그럼 안 먹어지면 먹지마 그러면 진동재 먹어 아 드링크 먹었다고 그니까 드링크 먹으라고 먹었다고 잘했어 알아 드링크님이 먹어가지고 저기 붕대가 안 감아지는 거야 바보야 조금 먹을 수 있는데 어? 너 거기 나가주마 뭐야 왜 가뒀어 나갈거야 아니 레드 도트 뭐 하나도 없네 아니 파밍하러 가겠다 가도가 가자 이제 피 채웠으면 달라고 해봐 줄게 뭘 딴거 먹으러 가야지 빨리 와 가게 이거 어떻게 움직이지? 넌 진짜 품격이 비글 같애 하 운전해 지금 나한테 비글 같다고 한거야 지금? 저기 까부리님 왜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인다고 움직여 조금씩 움직여 아 움직여 가진다 가진다 뒤로 뒤로 빠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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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나와봐 내가 갈게 니가 해도 안될까? 니가 해도 안될까? 너 왜 이렇게 운전을 비글같이 하냐? 조용히 봐 이제 가야되니까 차가 왜 이래 차가 왜 이래? 어? 니가 이상한거야 차는 아무 문제 없다 아 아 내일아 저기 차 또 하나 더 있으니까 숟가락 타려고 갈거야 내 차야 아 근데 뭐 그거 타던거야 알겠어 이거 왜 이래? 아씨 나만 타야겠다 흐흐흐 차 어딨는데 저기 가져와 저거 부서진거다 아이쿠 그럼 오두방구 타고 갈까 우리? 오두방구 좋아하잖아 누가 내가? 응 응 어 어제 오토바이 좋다며 그래 알았어 나 총알이 없다 일단 세워놔 봐 오야지 먹고 합시다 응 사람이 말이야 오야즈를 잘 만나는데 응 응 오야즈를 못 만나서 여기 있는 사람 좀 한 다 죽어 내가 모르지 이렇게 정신 놓지 마 방송이야 이거 자야 되는데 재..재워 줄까? 하 input 자 자야겠어 Même 말 대단치 않은거 보니까 vous 잘 뜯어드겠어 아 이거 너무 많이 먹었다 여기 경채소 비자 난 먹었어 근데 이거 영화 대사인데 알아요 대회? 지구부 울었어요 아니 또 먹었어 가자 다 먹었다 응 잠깐만 다 먹었어 뭐요? 일어나는 거 개웃기해 진짜 보도방구 운전해 가자 어서 탄 뭐 필요한데요? 탄? 5mm 응 5mm라고 레드투스 하나 주 미안 없어? 레드투스 줄게 떨궈 떨궈 17일이 개야 아니야? 17일 맞지 맞지 근데 내일이래 어? 뭔 소리야 그럼 쟤네들이 내일이래 내일은 솔로 하는 거 아니야? 어머머 듀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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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오 듀오가 더 빨리해 솔로가 더 늦게 하고 듀오가 더 빨리 한다고? 응 솔로가 더 늦게 남기잖아요 팀융 해야 돼요? 이미 제출한 거 아니야? 아 이거 팀융 도는 거 진짜 없었다니까? 그래? 응 응 뭐 안 되겠지 뭐 응 여기서 묵었다 갑시다 알겠어요 일단 파밍하세요 까을 동화? 아니야 그건 당드림이 지은 거잖아 팀융 죽는 게 없었다고? 어 진짜 없어서 가서 이따 보라니까요 아 자자 아이 없었겠지 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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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겟지렁이? 오물도 없네 그래도 봤냐? 에이 씨 그럼 안 봤냐? 잘했어 어? 아 오물도 없네 7ml 필요해? 7ml? 응 어 네 필요해요 저 5ml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30ml 밖에 없어가지고 7ml는 왜? 주고 싶은데 자 7ml도 필요해 적어놨어 오 코트다 땡큐 코트 너무 좋아 코트 안 멋있어 검지색 코트 안 멋있어? 예쁜데? 어 패딩이 예뻐 어 패딩 싫은데 좀 좋아 패딩은 존잘 남들만 입는거야 코트다함이 다 아 맞네 그럼 못 입겠다 잊지마 잊지마 참 안 입을거거든? 잊지마라 잊지마 잊지마 맨발로다 신발도 없이 어 우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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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간지거든? 신발 없는게? 헛 코트가 존잘 남룡이라고? 아니지 그럼 패딩 입어야겠네 아닌데 코트가 그래도 좀 무난하지 않나? 아니구나 아니지 패딩이 무난하지 인간은 집에 츄링이 밖에 없어 어떻게 하냐고 그걸 내가 코트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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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몇 도냐고 멀리서? W255도 멀리 기어와봐 일단 엄청 멀리 있다고? 기어와 기어와 아이 뭐야 핵인가? 한발에 죽었다고? 아 이거 핵인거 같은데 핵이네 난 그렇게 봤는데 아니 근데 나는 그렇다치고 두면 어떻게 다 올헤드샷해 그러니까 아니 헤드샷으로 죽었다고 떴잖아 지금 응 아니 핵인거 같아 이거는 근데 가만히 앉아있어도 병집게님이 백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으르르르 왈왈왈 병집게님이 백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으르르르 왈왈왈 아이 저거는 어디서 한거야? 아프리카에서 한거야? 아프리카에서 한거야? 아니 근데 움직이다 맞았어 아니 가만히 있다가 맞은거야? 움직이다 헤드샷 맞았다고? 저건 뭔데? 응? 나 저거 못 봤는데 기다려봐 나 말롬씨는 여기서밖에 안했는데? 그래? 아 그럼 저 짤은 딴데서 갖고 온거네 미친놈들 아 야 내 짤은 저장하지 말랬지? 약간 그 신이 약간 불공평한거 같다? 밸런스가 약간 안맞네 너도 똑같애 나 뭐 너 뭐 똑같은 사람끼리 만났는데 잘됐네 뭐 그러면 불공평 두 명이서 하잖아 그래 알겠어 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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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또 꼴깍거리는거 봐 아 물도 마시면 안되냐? 아니 먹어 꼴깍거린다고 어 먹을거야 먹을거야 많이 먹으세요 응 나도 마실 때 저런 소리 나나? 마셔봐 물 갖고와야 마시지 어 갖고와 아 귀찮아 일어나야되잖아 만두는 왜 먹냐 그럼 귀찮은 만두 어떻게 먹어? 만두는 귀찮고 자시고 할게 아니지 그거는 그거는 먹어야지 그거는 생존이 달린 분자인데 응 먹어 그래 그래 많이 먹어 응 응 여기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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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전문가 뭐 감사합니다.